김세현 연구원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간밤에 혼조로 마감됐는데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단계는 좀 요원해진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뭐 시장을 눌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미국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부담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장 흐름부터 장일중 차트를 보시면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오후에 또 차익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미국 증시가 차익매물이 아시아 증시처럼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S&P500 지수는 어제 0.15%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나스닥도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는 고작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에 관련 소식인데 애플에 관련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레포트도 나왔었는데 어제 간밤에는 다운그레이드 레포트도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5G에 대한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증거는 조금 두고 봐야지 알 것 같다. 조금 기대감이 너무 큰 게 아닌가 라는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화하고 마감했는데 어제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 CNBC에서 대선 전까지 대중국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또 루머인지는 모르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일단 시작은 만약에 이게 새로운 뉴스라고 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선까지 지금 2,500억 달러에 대한 25%의 관세가 있고 그리고 1,200억 달러에 대한 7.5%의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진적으로 2단계의 무역협상도 잘 이뤄지고 있으니 관세를 조금씩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시는 더 상승할 여력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대선 전까지 관세는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해놓으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승 여력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준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나온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물가가 낮다 저인플레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또 미국의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한 게 있는데 JP모건을 비롯해서 시티은행 그리고 웰스파거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 대형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JP모건 그리고 시티은행이 호조를 보였었고 그리고 웰스파거는 좀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진해서 웰스파거는 어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알미뉴 업체죠. 알코아가 실적 시즌에 첫 발표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요즘은 금융업종들이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알코아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일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역협상의 합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도 하지만 어제 얘기했던 대로 오늘 자정 정도 된다는 얘기죠? 네. 오늘 저녁 12시 정도 우리 시간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협상단이 오전에 그렇게 백악관에 만약에 백악관 겨울이니까 밖에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벌 오피스에서 한 200명의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거의 그냥 자랑을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벌 오피스면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류허가 갔는데 트럼프가 앉아있어서 같이 서명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미 서명한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갔으면 트럼프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기 서명하고 악수하고 사진을 한번 찍고 그런 건데 류허가 가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김세훈 연구원이 나한테 맞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격이 안 맞잖아요. 체급도 안 맞고. 아무튼 시간으로 보면 그렇다. 그 밖에 좀 눈조개 봤어야 되는 포인트들 어떤 것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을 앞두고 USTR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13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팩트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딱 두 장짜리 팩트실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언제까지 얼마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했는지 확인을 하고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것이 그런 법적인 그런 절차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루무루하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내놓는 게 배려한 게 되게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한 장의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있다면 대표적인 게 있다면 미국이 요구했던 그런 기술 강제 이전이나 지적재산 보호법이나 이런 거를 다 개선했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은 USTR입니다.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중국이 다가섰다. 네. 그런 거 지적재산 상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카피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신뢰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만약에 이 USTR대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하거나 그런 보호법이나 그런 걸 강화한다면 정말 트럼프 정부에서 큰일을 해놨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을 이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그 사이에 요구했던 것들을 거의 다 수용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돼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낙관적으로 뭐 설명식을 했지만 이것을 상당히 그 농산물 수출 뭐 계약이나 이런 것도 다 좀 이전에 있었던 농산물 수출 양보다 엄청 크게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 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이 뭐 이렇게 좀 구조적이면 뭐 지원금이나 지적 재산이나 기술 강제 이전이나 뭐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그 수행을 할지 시장에서 그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누가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올해 있는 뉴스 플로어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 포함해서 남아있는 일정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 뭐가 있어요? 네. 그 일정표를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저녁에 있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있고요. 오늘 또 발표되는 게 베이지북 그리고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 그리고 계속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있는데 골드만삭스, 벤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유나이티드 헬스, 블랙록, 알코아 오늘 발표 안 해요. 이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것 중에서 베이지북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베이지북이 중요한 게 가장 연준들이 가장 먼저 미국 경제 지표들을 다 모으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꾸지 않은 완전히 가꾸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베이지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있었던 그런 무역 합의에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더라면 이 베이지북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시장이 견조한지도 눈여겨볼 만하고 그리고 베이지북에 또 발표되는 게 물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런 경제의 펀드멘트들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